여자친구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도영 사심 감사합니다. 자막 자 주입 유영상원 . 수영아 , . . 안나오는 거 같애요 촬영 중에는 왜 안 우리 다이어트에 입고 모든 재료를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소한 고소한 사실, 우리 최근 블로그가 우리한테 5$을 보내주셨을때봐요 네, 유튜브를 보내주셨을때봐요 네, 유튜브를 보내주셨을때봐요 오, 카토린 스톤,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영상에서 5$을 보내주셨을때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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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99$ 우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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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을 읽어? 네 왜요? 왜요? 아니요 내가 좀 확인해보는 게 재질이 가능할까요?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재질이 가능할까요? 100% 이게 더 좋은데 네, 이게 더 좋은데 여의모 baby radish 여의모 민아리 민아리 you know what? guinea pigs love 민아리 really? I know because I know a lot of Korean guinea pig owners they eat them 민아리 so I actually wanted to try it yeah, let's try it should we try it? 유비 아니, 이거 recycling plastic bag은 쓰지 recycle, too garlic? 흥 흥 흥 정색했어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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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찍고 있는데 꼭 여기 없지 이다 사기 한개 잘라서 무슨 normal 밥 먹으러 간장 물에 먹으러 가득 안 먹으러 간장 조건이cil 밥 먹으러 왔다 뇌 병원에 먼저 냉동실 밖으로 다 먹으러 왔다 조건이 장사 다음날 다음엔 고기 도망가기 그릇을 훔쳐 줄게 체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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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